바둑도 스포츠로 분류되나요? 장기도 스포츠예요? 체스도, 오목도 스포츠인가요? 답변 좀 알까기도 스포츠인가? 스포츠는 몸으로 하는 것을 말하지만 2000이면 1월 25일 대한체육회가 한국기원의 인정단체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. 그래서 지금 바둑은 스포츠입니다. 이와 비슷한 외국의 체스와 카드게이밍 브리지는 이미 90년대 후반에 IOC, 즉 국제올림픽위원으로부터 스포츠로 인정받았습니다.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서는 브리지가 시범 종목으로 개최되었죠. 대한체육회의 인정단체가 되어야 스포츠로 인정받으니 장기나 알까기는 아직 스포츠가 아닙니다. 하지만 회원 숫자가 많아져 명을 넣을 정도가 되면 장기도 스포츠가 될 겁니다.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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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